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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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물과 피를 불리시오. 그 길을 바로 가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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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날이 오래로 나는 살아가게서 세상을 구원한 신 하나 나도 나아가고 생명을 버리면서 가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가득한 나를 가득한 나를 사랑한 마음 죄와 예수 내 입지 균이 있으시였네 기국의 곁에 흘려있는 몸 균이 있으시였네 속죄하는 손 지유하지 속죄하는 날 지유하지 새 생명은 이 몸 담았어 주님께 영광 돌리니 목물로 치마 내 입지 주님이 이해하셨네 십자나 돌려 증거하라고 주님이 이 삶을 미쳤네 기도할 때에 성주씨 찬송할 때에 기쁨을 시 내 작은 빛 내 작은 머리 주님의 곁들린 자 참 생각하고 빛진 자네요 주님 빛진 자네요 주님 다신길 나의 것만 눈물 많이 쏟아 주지 신경 주신 주님이신 풍력 주신 주님이신 발성조하여 보험조하여 주님 진감풀니 구구든지 목마르거든 배게로와서 구구든지 목마르거든 배게로와서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구든지 그 배게로와서 구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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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길과 같이 그 배 속 생수예가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음 용생을 넘어 드리도 누구든지 예수 믿음 용생을 넘어 드리도 나를 지는 자리 성경의 길과 같이 그 배 속 생수예가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음 기쁨을 넘어 드리도 누구든지 예수 믿음 기쁨을 넘어 드리도 나를 지는 자리 성경의 길은 자 그 배 속 생수예가 흘러나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도 재물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 만남입니다 사람 관계가 잘 만나졌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예종과 성도 관계가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루어질 때 그 영적 생활은 믿음 생활은 분명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의 첫 시작은 만남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일가 친척을 또 만납니다 성장해서 이제 학교 지나가게 되면 여러 학우들을 만날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직장 동료를 만날 것이고 사회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관계가 이 만남이 잘못될 때 어떠한 불행한 일을 겪게 될까요? 이 사람은 평소에 대단히 똑똑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장례가 촉망받는 그런 한 청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옆에 사기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 붙을 때 반드시 이 사람은 모든 것은 산산히 다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루어졌을 때 분명 이 부부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반대로 요새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리고 부모님을 불로 태워서 잠자고 있는 부모님을 불로 찔러서 방화를 해버리는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이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권한이 옵니다 내가 잘못된 만남 이 만남 속에서 축복받은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1편 1절이 시작되면서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로마스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 복의 근원 된다 그것이 창석의 12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아브라미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입니다 너 복의 근원이 된다 로마스 4장 11절에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칭호를 받게 되는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받던 복의 근원 된 이 아브라미 축복에 이 시대에도 똑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갈라데아 3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근원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몇 가지 축복이 왔나요? 첫째 건강의 장수의 복을 받았고 두번째 재물의 복을 받았으며 세번째 이삭이라는 그 웃음을 주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주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고 네번째는 부부의 복을 받았으며 다섯번째는 믿음의 복을 받았던 이 사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드러나지 않는 한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안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내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계속되지만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이 시험 앞에 때때로는 이런 생활을 갖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한 그런 때때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믿음의 긍지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갈대와 우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사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은 가난 땅을 떠날 때 부인 사라와 그리고 조카로우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카로우에게 너 복의 거누니 말씀한 적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거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족이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75세 나이에 이때 사라 나이가 65세였으며 젊은 청년 조카로우시 같이 갔습니다 가난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갔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냐면 땅 한 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쫓기고 쫓겨서 예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의 거누니라는 그 칭호를 내리시면서 엄청난 재물의 복을 갖다 부어주셨는데 이때 갇혀있던 로드에게도 재물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로스 너무 재물이 많이 불어나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석의 13장 구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 로스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헤어졌습니다 로스 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그가 택한 것은 소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불심판 내리는 이곳을 택해갔던 이 로스는 누구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며 누구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망각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의 삼촌이며 친척인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그 자리까지 있었는데 나이 많은 노 부부 백발이 성성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 부인 사라를 미림없이 버리고 이 사람은 혼자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게 됩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조카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생각 앞에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를 것입니다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을 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었으며 여기까지 네가 온 줄 아느냐 그 생각할 때 아브라함 마음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시 소동성에 가했을 때에 주변에 연합한 네 명의 왕들이 엄청난 군사를 건너리고 소동고모라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로스는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모든 재벌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아브라함은 이 로스를 과거의 행직을 생각한다면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집에 일하는 일꾼들 318명을 데리고 백발의 노인 이 아브라함은 적진식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이 로스의 가족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다시 재물도 찾아서 이들을 다시 소동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소동성을 심판하실 때 유황불로 심판하시는데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엎으시는 중에 다시 말해서 소동성을 불심판하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로스를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로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복의 근원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시고 이 로스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에게 관심이 든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관심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3장 구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갈라디아에서는 신약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러나 복의 근원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로스 관계를 보게 되면 이 로스의 아브라함을 볼 때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최고의 행운을 잡은 사람이 로스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구원 받았고 아브라함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신자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때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전혀 불신자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구역에 나타난 요셉과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로 들어갔던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바리 관계를 소개합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닌 형제들에게 팔려서 예굽이란 나선 곳으로 노예로 갔던 그는 사람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이 보디바리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예굽은 바로라는 왕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밑에 있는 제 2인자라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디바리인데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바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장이란 말은 왕의 경호대장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신변이 이 경호대장 보디바리에 달려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의 재력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최상류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요셉과 보디바리의 신분 차이는 한우와 땅 차이입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보디바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고난인 사람 가장 어림을 겪는 사람 가장 힘들고 처참한 환경에 빠져버린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자유를 잃어버린 이 노예 요셉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사람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그 밭과 모든 소유의 요하의 복이 미친지나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고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이 보디바리 집에 복을 내리는데 보디바리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잡으며 그런 우상섬기는 자고 잡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잡신 섬기는 사람한테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불신자 우상섬기는 사람까지도 그 집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가정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내 가정에 전부 불신자들입니다 우상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요셉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든 어떤 자리였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 중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고난의 사람인데 가장 밑바닥에 노예로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롯 요셉과 보디발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롯과 보디발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만남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과 접촉해야 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아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이런 사람과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입니다 참으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므로 복 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시댁이 복을 받는 시댁의 자손대가 끊어져 버린 이 가정에 복을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시라는 며느리와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루키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베델렘에 살고 있다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하베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모하베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드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는 루시였습니다 모하베 간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이 가정에 나오미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이 차례로 죽었습니다 이 집에 남은 사람은 세 여인밖에 없습니다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타국 땅 위원 그는 잘 살아보려고 왔지만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돈 한 푼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라고는 없습니다 며느리 두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국 땅에서 이제는 죽기 전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곳의 모합 생활을 청산을 하고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두 며느리가 따라옵니다 이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들이 가보지 못한 저 유대 땅 베델헤만 너 떨어지면 죽을 수 있어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모합과 유대는 유대인들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돌로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이 못 들어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그곳에 감히 거룩한 땅에 두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따라오면 전부 고생뿐이고 소망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들 고향 땅에서 너희들이 살 길을 찾으라고 바랍니다 이때 오로바 큰 며느리는 떠나가 버립니다 둘째 며느리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루키소 1장 16절에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죽으신 그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첫째 그가 따라가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고 믿음생활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이 많은 시어머니 그분 뒷바라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진 돈 없습니다 아무도 반겨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은 모합당에 그냥 있으면 친정댁에서 어쩌면 행복하게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베델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는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압당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 세상 잡신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베델렘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따라갔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그는 그 길을 선택해 갔습니다 베델렘에 들어간 이 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량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밭에 타작을 하고 난 후에 추수하고 난 후에 밭에 떨어진 보리삭을 이 루시 줍습니다 그것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복량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아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남자와 결혼했던 이 루스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유명한 유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다윗왕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바로 루스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루시 없었다면 다윗왕가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게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며느리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최악이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환경이 놓여있지만 내 시댁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며느리 루트같이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따라가는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을 유대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마태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에 이 루시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또 요셉과 보디발 그리고 나오미와 롯 이 관계는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게도 주여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기에 아주 좋으셔서 네 번째 사람은 야베스와 그의 어머니 관계입니다 어머니를 참보시는 어머니를 야베스는 두었습니다 역대상 4장 구절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어머니의 수고란 뜻입니다 어머니의 수고가 있어서 야베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에서 자녀를 둔 이 어머니 교회와서 어떤 분이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수고한 어머니 믿음 생활로 수고하는 어머니 기도 생활 수고하는 어머니 봉사로 수고하는 어머니 하늘물 위에서 헌신하는 어머니 이 수고는 야베스 같은 자식의 복을 가져옵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야베스가 능력이 있다고 성경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았다는 이름의 의미만 있습니다 이 야베스 아들이 역대상 4장 10절에 다섯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성경은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료 가로대 원컨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힌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업의 지경 직장의 지경 가정의 지경 자녀의 지경 모든 것이 다 넓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는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세상 환란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투성입니다 이 환란에서 나는 벗어나게 해 주시고 다섯 번째가 근심이 없게 하여 주 없어서 내게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누구 때문입니까 야베스의 어머니의 수고 오늘 살아온 손으로는 이러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에게는 야베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접촉했더니 반드시 그 복이 그 사람이 가드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약으로 성경은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이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 왕의 신하 아들이 거의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가보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가나에 계십니다 가나와 가보나움의 거리는 이틀길 거리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권력이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은 상주청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약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계속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치의 병이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죽게 됐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죽음 단계에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이때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이틀길을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비행기나 자동차는 없고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밖에 없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서 이틀길을 걸어온 이 왕의 신하는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는 말이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옵소서 할 때에 이틀길을 그렇게 수거하고 왔는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참마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 병든 아들 상태를 좀 물어보시든지 병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든지 나이가 몇 사냐고 물으시든지 언제부터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 물어보시든지 한마디라도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될 텐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아홉 마디만 던지세요 이 사람은 어쩌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강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한마디 말아주고 돌아갑니다 이틀길을 걸어서 그 이틀 날 집에 도착했을 때에 하인들이 밖에 나와서 왕의 신화를 마중 나와서 하는 말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신화가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왕의 신화가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7시라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틀길 거리 밖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거의 병들은 죽어든 이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것이 꼭 성경 속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의 암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그 친정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어머니 대신해서 가슴에 손 놓고 따님을 위해서 그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관계사에서 선포할 때 이때 그때 집에 돌아갔을 때 전화가 왔는데 암이 치료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냐 물었더니 바로 예배 시간에 기도받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방송에 인터넷에 들어가면 금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왕의 신화, 이 아버지, 아들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아들이 치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일생일대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 있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면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최선 그 지역의 백부장은 백부장은 살인관입니다 지역 살인관인데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 한 명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좋아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하신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말씀만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하는 말이 제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기서 말씀만 달라는 것입니다 굳이 수고롭게 번거롭게 오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치료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 얻어 그 시로 하인이 치료되버립니다 여기에 하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축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한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는데 바로 이 백부장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운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주인 되는 백부장이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우리 주님은 백부장 믿음 모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내 자식이 믿음이 없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이 없어도 나 한 사람 믿음 보시고 불신자 믿음 없는 사람 내 가족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중부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최고의 부모님이 누굽니까? 자녀가 볼 때 바로 믿음의 부모님 그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가장 최고의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일곱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딸이 보통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이 가난 여인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몹시 심한 그런 상태에서 귀신이 이 딸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귀신 들린 딸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쳐버린 여자입니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고 부모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딸을 대신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나이다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 그 여자는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앉으신 말씀이 너무나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 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자를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짐승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 개같은 자녀들에게 내가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여자가 얼마나 모욕감과 모멸감에 얼굴을 돌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다시 주님께 말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개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주님 좀 주세요 주님께서 바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이 여자 믿음을 시험해 보셔서요 자존심을 아주 무차별하게 뭉개뜨립니다 밑바닥에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자는 자신이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오늘 그시로 이 귀신 늘린 딸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자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면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체면 또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전혀 그 개의치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는 오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한 가지를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랄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오늘 요셉 같은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 고난 가운데 내가 있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말고 나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관계입니다 친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성경 강력이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내가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한 말은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또 반석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듬어지기 전까지 그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사람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소리부터 치는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난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루에 3천명을 주님 앞으로 데려온 사람입니다 전도가 하루에 3천명씩 전도한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천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기까지는 베드로가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안드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리가 없었다면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안드리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내 주변에 이러한 안드리 같은 사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그 안드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 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쓰임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으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홉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정 3장 1절을 보게 되면 나면서 하반신을 서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숙명적으로 이 사람은 다리를 못 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라는 성령의 사람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제를 기도하러 올라갈 때 사도행정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면서 하반신을 서지 못한 이사를 만났습니다 이사를 42여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인생 중반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중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불가항적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요한이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잡았더니 일어나보네요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은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길에서라도 이 남의 속 하반신 모서는 이 사람 길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쩌면 내가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서치고 지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평생 이루지 못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남이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말씀 결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대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중보론 한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투시라 중보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히 하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투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히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 무엇인가? 더하기입니다 무엇을 더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해 주시려고 화목히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발매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제 시선을 받았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로 지금까지 어찌면 종말이 올 때까지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 가장 최고의 만남 최고의 행운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행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세상에서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범사에 항상 복을 심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권한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